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오늘은 짜잔! 호식이 두마리 치킨, 불닭볶음면 먹방! 레츠고! 간장치킨, 양념치킨, 불닭볶음면, 무, 치즈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치즈볼 와, 진짜 부드럽다.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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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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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치즈볼 너무 맛있다. 치즈볼 진짜 부드러워요 튀김 안에 떡이 있고 떡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자, 불닭볶음면 아, 매워 빨리 빨리 셋 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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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뼈 생선 뼈 생선 뼈 생선 뼈 생선 뼈 생선 뼈 생선 생선 뼈 생선énd 아, 무섭다! 빨리 먹어야지! 아, 무섭다! 빨리 먹어야지! 아, 매워! 엄마 아빠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sein kbs 1,000m 또 1,000m 10,000m 10,000m 너무 맛있다 이열치열 의왕 와... 고기 예전엔 뭐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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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고 맵고 와우 이것이야말로 지옥이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살이 없네 살이 없네 살이 없네 살이 없 acknowledge , 진짜 맛있어 고치 dedim 1회 This game This game 너무 맛있다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처음에 진짜 행복하게 먹다가 불닭볶음면부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매운 거죠? 촬영할 때 에어컨을 끄고 가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더운데 더워서 더 매운 것 같은 느낌?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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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